한숨 무리 좋다. 한숨 무리 좋다. 세븐틴 어미나탄데. 격트 사랑해요! 와, 여기는 TV에서 보는 겁니다. 퀸이랑 명호는 해외 친구들 많으니까 걔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조언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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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연습 잘하고 있었어요? 연습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되게 반갑게 맞으셔가지고 한 번만으로 정말 영광이 있고 진짜 실제로 보니까 저희도 먼저 인사를 드릴게요. 네, 저희 먼저 인사드리죠. 세븐틴! 안녕하세요, 세븐틴입니다. 아니, 어저께 테스트 봤다면서요. 그니까. 몇 시간 연습하는 거예요, 지금? 여덟.. 아니, 여덟 시간죠. 여덟 시간? 유니끼리 서로 무대 본 적 있어요? 아니, 안 만났어요. 아,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? 네. 아, 재밌겠다. 그래야 더 재밌지. 오케이, 그러면 히트팀부터. 자! 네, 자신감 있게. 가자, 가자. 준비됐어요? 네. 네. 음악 탈겠습니다. 네. 음악 탈겠습니다. 소영아 네. 음악 탈겠습니다. 고마워요 고마워요 메시아 음 우리의 스타드 뭐 진짜 잘한다. 진짜 잘한다. 스톱! 와, 네! 스톱! 하나! 스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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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예! 너무 잘해, 너무 잘해. 너무 잘해. 너무 잘해. 에너지 좋네. 너무 좋았어요. 씨도 너무 좋아요. 미키 굉장히 뭔가 크리스마 그 눈빛은 이번에 확실히 느꼈어요. 그래서 되게 집중 보고 있었어요. 아, 네. 일단 히트가 안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시간도 얼마 없었는데 이만큼 한 게 너무 대단합니다. 대단하죠. 감사합니다. 자, 예쁘다 팀 나와주세요! 와, 떨려. 네, 예쁘다 팀 표정.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. 자, 뻔뻔하게! 재미있게! 렛츠고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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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사니 그래서 왜 나 그러는데 너의 예쁜 마음 모두 먹었어 버리면 천천히 먹으면 난 넌 넌 안 돼서 자꾸 들어가는 눈물이 안 돼서 룰믈 너에게 걸어 준다 잘한다 잘한다 여기 이렇게 잘하더라 타이키 앵콜 앵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타이키 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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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 cinco 네 여기서 뭐 한 사람 처음에 다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끝나면 또 다음 친구 하고 발견 발견 음악 주세요 정원인 거 선우 선우 좋아 아 저 비소 오 잘한다 고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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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섹시 아 아 웃는 게 너무 예쁘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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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나 이거 못하 나 못하겠어 나 못하겠어 히트팀 준비됐습니까? 네 큰소리로 준비됐습니까? 네 자 그럼 가겠습니다 변박 스타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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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스 형 히스 형 히스 형 히스 형 히스 형처럼 틀려도 그냥 그렇게 하는 센스 너무 좋았어요 진짜 쟤는 준이랑 똑같아 춤도 똑같은 것 같아 둘이서 같이 한번 히스 한번 우와 진짜 잘 봤어 우와 진짜 잘 봤어 우와 진짜 잘 봤어 잘 봤어 잘 봤어 됐다 어떻게 예쁘다 팀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? 타키 군 아 타키 군 타키랑 같이 한번 가자 타키랑 한 번도 한 번 해 선수 가자 가자 우리 셋이 가자 너희가 앞에 계시죠 가자 타키 군 타키 군 타키 군 히스 형 히스 형 타키 군 타키 군 타키 군 타키 군 히스 형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전체적으로 히트 팀도 그렇고 짧은 시간에 너무 잘 해주셔서 저희도 좀 감사드리고 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잘해, 너무 잘해. 1등 팀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1등 팀은 예쁘다! 1등 아일랜더에게는 베네피트가 들어진다고 합니다. 이번 세 번째 테스트의 콘셉트 대결에 테스트 곡과 유닛 멤버를 모두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정해집니다. 1등 아일랜더는 허문입니다. 허문이 그냥 예쁘다랑 너무 예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. 멋있어, 멋있어. 너무 잘하고 있어, 너무 잘하고 있어. 우리 다음에 또 보자. 너무 재밌었어. 무대에서 만나자, 무대에서.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. 얘들아, 갈게요, 갈게요. 갈게요, 얘들아. 갈게요, 얘들아. 갈게요, 얘들아. 와...